야 아이고 왜냐하면 저 사람 우등생이었습니다. TV에 우리 나오는 건가? 엄마! 엄마! 저 TV에 나오고 있어요. 누구 거예요? 누구 거예요? 와 대박이다. 예쓰! 어떡할까? 커벌라이프. 야 붙여왔어? 좋아. 나이스. 조국이. 예. 책 있어요? 예 있죠. 책 있어요? 있죠. 그 만화책 지은이가 누구예요? 그 책 보면 나오죠. 근데 가르쳐주기 싫어요. 저 저 잡니다. 아직도 자고 있어요. 대단한 친구입니다. 뭐야? 아 되게 싫어. 나 기다려줘. 누구냐? 아 나 무겁다. 되게 자당하네. 좀eri이 있어보니. 거기다 볼게요. Askй die 그 polls. comocus. 저기 Birdie. 어차피 타이틀 가긴 해야돼서 간섭 원시시대에 살면 되게 잘 살 것 같아요 창으로 만들기 좋은 돌들을 찾아야돼 이런걸로 이제 듣기 만들었겠네 묶어가지고 단단한 공안 등장 새벽에 토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 너 이거 특이하다 너 내 얘기 왜 하고 있잖아 전중국과 사귀게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본인을 학대하는 취미가 있어요 저렇게 다 먹겠기 날씨가 잘 지냈고 다 먹어야겠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핸드폰 카메라 아냐? 껍질 두껍다 일단 지민이가 맥이고 아니 야 맥이 비서가 없다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고 맛있게 먹는 거야 잘 먹네 잘 먹네 자 90분씩으로 자 다음 얘는 진짜 일부러 먹으려고 그랬네 얘 잘 먹네 자 다음 헌 아 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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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귀여워 이렇게 좁아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저도 눈 깜짝할 때 당한 거기 때문에 아 아니 자리를 떴어어야 했어요 걸렸어 자 자 자 자 자 자 허비형 손질 이야기 내방이 하다가 죽여버릴 거야 안녕 이번 의상 컨셉은 노래기지 저는 신발은 빨간색을 하고 오랜만에 빨간색을 신었어 보통 요즘 제 몸에서 빨간색깔 잘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하다가 빨간색깔 넣어도 내 이름을 날렸을때 다시 돌아오게 하러 돌아올게 다시 보냈고 다시 온 적 syllable